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하시고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요. 모태신앙 뭔지 아시죠? 어릴 때부터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야만 하는 모태신앙인데 저희 집안은 아주 빡센 모태신앙 패밀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에 목사님이 10명 있습니다. 대박 많죠? 선교사님 2명, 다 앞에서 12명의 사역자, 부담스러운 패밀리, 만나기 싫은 가족 저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반드시 교회를 갔어야만 합니다. 안 가면 순교해야 됩니다.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신데요. 엄청 무서우셨어요. 제가 교회 안 간다 그러면 아주 그냥 험악한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무서워서 교회 열심히 갔는데요. 문제가 뭐였냐면 저는 교회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주일학교를 뭐라고 불렀냐면 주길학교라고 불렀고요.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싫어했고요. 찬양 부르는 거 너무 싫어했고요. 설교 되게 싫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전도사님 설교하시는데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나름대로 웃기려고 하시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두 번째 이유는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다 구라가... 아니. 그냥 다 뻥 같아. 그래가지고 너무 싫었어요. 설교가 얼마나 따분하고 지루한지 열심히 잤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를 빠진 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모태신앙이니까. 그렇게 제가 10대를 보냈고요. 1992년도에 대학을 갔습니다. 구약본입니다. 또 대학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국 대학은 주로 이제 공부 안 하고 술만 마시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MT 가고 OT 가고 동아리 활동하면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대학부 올라가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청년부 임원하고 왜요? 장로 아들이니까. 또 안 하면 불안하니까. 이중생활의 대가였죠. 다방면에 능통했던, 못하는 게 없는 종교생활이면 종교생활, 쾌락생활이면 쾌락생활 다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요. 1993년도에 25년 전에 대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수련회 한번 잘못 갔다가 정말 슬프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은혜 받은 사건. 십자가가 실자가 되고 보금이 실자가 되고 그때 제 인생이 하나님께 낚여가지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리더 수련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요. 절대적인 부르심이에요.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빛을 바라는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빛이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있게 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제가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빛이 되도록 노력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빛은요.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은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져주시는 은혜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뭐예요? 이미 빛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빛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 짓궂은 질문인데 빛이시라면 어떻게 좀 빛을 바라고 계세요? 이건 좀 어렵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빛은 빛인데 그럼 빛을 바라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약간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 솔직히 말하면 빛을 막 바랄 때보다는 우리가 좀 안 바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보니까 빛은 숨길 수가 없대요. 빛은 반드시 드러난대요. 예수 믿음은 빛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 삶을 보면 좀 꺼진 것 같아요. 불이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주 본질적으로 빛을 못 바라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예수 믿음은 빛이에요. 빛이라면 바래야 돼요. 그런데 빛을 못 바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렇다면 예수를 지금 내가 제대로 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잘못 믿었습니다. 저는 20년을 잘못 믿고 자랐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를 잘못 믿었어요. 저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놀란 걸 깨달았습니다. 은혜 받고 나서. 그게 뭐였냐면 내가 비록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장로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교회를 빠진 적이 없다 할지라도요. 제가 은혜 받고 깨달은 게 뭐였냐면 내가 만약에 25년 전에 수련에 가서 인격적으로 십자가를 알기 전에 죽었더라면요. 저는 확실하게 지옥 같더라고요. 저는요. 모태신앙 불신자더라고요. 저는 교회 다니는 넌크리스턴이었더라고요. 잘못 믿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삶 속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빛을 못 발하는 이유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를 잘못 믿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죄송하지만 가짜 크리스턴이라고 말합니다. 가짜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짜도 교회 다녀요. 모태신앙일 수 있어요. 예배를 드려요. 할 거 다 해요. 진짜처럼 보여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짜예요. 가짜도요. 은혜 같은 거 받을 수 있어요. 가짜도요. 신비한 영적 체험할 수 있어요. 가짜도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가짜도요. 목사할 수 있어요. 가짜도요. 선교사 할 수 있어요. 가짜도요. 찬양인도 할 수 있어요. 가짜도 설교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간다? 못 간대요. 놀라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하죠. 아니 예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예수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왜요? 그 사람이 가짜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짜도요.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긴 다 믿습니다. 예수를 믿긴 다 믿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가짜 크리스천은요. 빛을 발할 수 없는 가짜 크리스천은 핵심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 믿긴 믿지만 예수도 믿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중심 그 믿음이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만 자기 중심으로 믿고 예수를 믿지만 자기 중심으로 믿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열심을 내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 열심히 나와요. 근데 결국 누구를 위해 믿냐면 나를 위해 믿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 믿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 믿습니다. 왜요? 내가 복받아야 되니까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내 소원 성취해야 되니까 내 꿈을 이루어야 되니까 내 길이 열려야 되니까 만사 형통해야 되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기도원을 지나갔는데요. 기도원 이름이요. 만사 형통 기도원이에요. 그게 가짜의 특징이에요. 나를 위해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 때문에 계셔야 돼요.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내 것을 채워주셔야 되고 내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나를 힐링해 주셔야 되고 나 때문에 계시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짜의 특징이에요. 거룩해 보이지만 열정은 있지만 결국 나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믿음으로 예수 믿고 있어요. 이게 바로 가짜입니다. 특히 한국은요. 기복신앙의 뿌리가 있잖아요. 기복신앙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복받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이미 복받으신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이미 잘 되신 겁니다. 근데 이런 기복신앙이요. 요즘 세련되게 등장했습니다. 번영주의 신학, 성공주의 신학으로 등장해가지고요. 오늘날 한국교회를요. 현대교회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의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 책이 얼마나 불티나게 팔렸는지 몰라요. 뭐 하나님 방법으로 공부했더니 좋은 대학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사업했더니 매출이 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근데 그런 강의가요. 인기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인본주의적 복음. 인간 중심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도 하고 기도 열심히 하시죠. 근데 막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저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번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라면 우리는요. 가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도 그들의 신을 부르죠. 정성을 바치죠. 근데 모든 다른 종교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신을 부르죠? 자기의 뜻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로워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학교에 부흥회하러 갔는데요. 그 학교에 이런 게시판에 글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몇 명, 고대 몇 명, 연대 몇 명 그리고 저한테 자랑하셨습니다. 우리 학교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애들이 좋은 대학을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이 축복이에요. 만약에 좋은 대학이 축복이라면 상대적으로 안 좋은 대학은 저주받았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도 예수가 축복이고요. 상대적으로 덜 좋은 데를 가도 예수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건강함이 축복일까요? 그럼 몸이 불편하면 저주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도 예수가 축복이고 내가 불편해도 예수가 축복입니다. 저는 저희가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기 중심의 가짜 크리스천들은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 이런 자기 중심의 가짜 믿음은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백날 그렇게 예수 믿어봤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자기 중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냐면 결국 이런 가짜 믿음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를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이 자기밖에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죄 그러면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 기준만 생각하죠. 도둑질, 가늠, 살인, 거짓말 죄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죄의 열매고요. 죄의 본질은요.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게 죄입니다. 창세기 3장 보면 하와가 선악과 먹었죠. 뱀이 유혹했죠. 너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죄가 뭔지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 되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몸닫고 사는 사회가요. 올라가는 구조예요? 내려가는 구조예요?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게 무슨 구조인지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구조예요. 다 하나님이 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1등만 좋아하는 더러운 세상입니다. 공부도 1등, 사업도 1등, 연예인도 대상, 올림픽, 금메달만 기억합니다. 그게 우리 사회죠. 치열합니다. 경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공부 잘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인생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어려우니까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헬픔이 가짜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 프로그램이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세대가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는 그래야지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요? 가짜는 자기 중심이죠. 그럼 진짜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요. 믿긴 믿어요. 그런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어떤 내용에 동의하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 지불을 하라는 겁니까? 몰라요. 그런데 믿는데요. 그래서 왜 믿냐고 물어보면 천국 가야 된대요. 좋다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삑사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즘 이 시대 속에 인터넷 사이트 가입하죠. 뭐 이런 이런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이버 다음 가입하잖아요. 그렇죠? 가입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이디 만들고 비번 만들고 인적사항 적잖아요. 이름 적고 주소 적고 생년월일 적고 그런데 어떤 사이트든 간에 가입이 완료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간 내용 동의합니다. 체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체크 안 하면 가입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약간 내용 꼼꼼히 다 읽으시고 체크하시는 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체크는 했어요 일단. 천국 간다고 하니까 교회 가면 예쁜 여자 있다고 하니까 일단 믿긴 믿어. 그런데 약간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지독하게 나밖에 모르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내가 내가 주인인 내가 내가 왕인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내가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아주 끔찍하게 아주 무시무시하게 나의 죽음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나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자기 개발의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 위안의 종교가 아닙니다. 나의 죽음을 만나는 종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꿈이 사는 게 아니요. 내 욕망이 사는 게 아니요. 내 욕심이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또 고린도 후속 5장 15절을 보니까요. 끔찍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정신 나갔죠.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모든 다른 종교는 자기를 위해 살려고 신을 믿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 신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는 게 뭐냐면요. 나의 죽음을 내가 맞이하고 다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결단입니다. 아멘. 복음이 뭘까요? 복음. 복음이 영어로 굿뉴스죠. 기독교는 복음을 믿는 종교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수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복음의 내용에 대한 오해가 있으셔가지고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믿는 복음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천국도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천국은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복음의 당연한 결과예요. 복음을 믿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고 복음을 믿는 자가 얻는 곳이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가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예수가 예수가 왕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종교예요. 이게 왜 굿뉴스일까요? 이게 왜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왕인 게 뭐예요? 내가 왕이면 죄예요. 내가 왕이면 죽어요. 내가 왕이면 망해요. 그런 나한테 복음이 뭐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왕 아니야? 진짜 왕이 계셔? 그분이 예수야. 이게 굿뉴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죽어요. 내가 주인이면 망해요. 그런 나에게 좋은 소식이 뭐예요? 너 주인 아니야? 진짜 주인이 계셔? 예수가 주님이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왜요? 인간은 자기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아세요? 따라 하겠습니다. 듣기 싫은 좋은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듣기 싫은 좋은 소식이에요. 음식으로 따지면 정말 맛없게 생겨서 똥이야 똥. 맛없어. 보기만 해도 역겨워. 토가 나와. 정말 안 먹고 싶어. 그런데 먹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먹으면 맛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신비예요. 해롯 왕이요. 동방 박사가 찾아와서 너 별 받냐? 왕 났다. 이러니까 해롯 왕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애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요? 자기 혼자 왕 되려고.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은요. 자기가 왕 되고 싶은 거야. 기독교는요. 이런 인간의 본성과 정면 충돌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정면 충돌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가 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짜가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부터 예수로 바뀌는 사건이고 내 인생의 왕이 나로부터 예수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해야 됩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요. 죄 용서받는 기도의 립서비스가 아니고 회개의 원뜻은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륜교회 청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